선생님, 어떻게 해? 수술은 아주 잘 끝났어요. 이제 환자분이 씩씩하게 견디는 일만 남았죠. 성쌤. 동훈이 동민이겠구나? 우리 이름을 알아요? 그럼. 아빠가 매일 사진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랑하셨는데. 진짜? 가짜일까 봐. 엄마, 너희들이 열심히 응원해 드려야 돼. 이제부터는 그게 제일 좋은 이야기야. 할 수 있지? 왜 이래요? 여기 병원이에요. 곽 선생님, 이것 좀 놓고 가요. 방금 지나간 게 뭐예요? 뭐긴. 송쌤이랑 박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고요. 왜 이래요, 쑥스럽게. 둘이 사기나? 아직 몰랐나? 곽 선생님, 우리 얘기 좀 해요. 어젯밤 무슨 일 있었어요? 대체 일어낸 이유가 뭐예요? 좋은 아침이라서. 살면서 평생 한번 가져볼까 말까. 정말 좋은 아침. 한소리 좋아지기 시작했어. 지난밤 내내 그 녀석. 여기 내 심장 위에서 그 조그만 심장으로 열심히, 진짜 열심히 싸워줬더니. 정말요? 정말? 그럼 이제 그 꼬맹이도 다 알았겠네. 내 남자는 세상에서 여기가 제일 따뜻한 사람이라고.